뭐야 빵빼레 두 개? 에에? 뭐야? 빵빼레? 빠빠라밤 빠빠라밤 피피파티 두 개나 썼는데? 나만 없어 나만 안 썼어 다들 피해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나만 못 즐겼어 나만 왕따야 이 사람인거 같은데? 일본인인가? 알아서? 뭐야 이 비밀의 통로는 살인마 직소네요? 루인이 있고 루인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거 같지? 지금 누구 쫓기고 있는데? 죄다 오랜만인거라고? 앗 오 되게 빨리 켰다 루인인데 뭐지? 왜 이렇게 빨리 켰지? 브랜뉴라도 있었나? 우리 궁극통 들고 있던 사람 있었어요? 개빨리 켜네 형아 에로인 천천히 마시아 통 cord 뭔가 모를 렉이 있다 뭐지? 루인이 뭐야? 아 눈뽕 계속 해주고 있구나 계속 눈뽕 해주고 있다 또 있어 또 와 야 개혈 받겠다 어떡하냐 누가 보면 다잉큐라야겠는데 잠깐만 나 빼고 설마 다잉큐인가? 설마 나 빼고 다잉큐인가? 나 빼고 다잉큐인거 아냐? 이 맞는거같은디 나 빼고 다잉큐인거 아냐? 나 빼고 다잉큐인거 아냐? 다잉큐인거 아냐? 다잉큐인거 아냐? 다잉큐인거 아냐? 저거 manifesting 다잉큐인거 아냐? 다잉큐인거 아냐? 종종 다잉큐인거 아냐? 손UNTRY 살려줘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프다 얘 아프다 얘 어? 여기도 펜트가 없는데? 터뜨려주세요! 다른 애로 바뀌었다 이리오옹 지금 얘네가 발을 안가는거꾸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아아 발을 안가는거 보면 다잉큐인거 나 빼고 3명이 다잉큐인건 확실하네 나 빼고 3명 다잉큐야 내가 어디서 그런걸 본적 있거든 저 지금 어그로요 아 저 어그로 한번만 빼주세요 저 판자 해줄수 있어요? 지금 작은집에 살인마요 루인 불판에 있어요 저 지금 루인 뺐어요 나이스 저 지금 판자 하나만 쓸게요 네 나이스 딱 이건데 막 아 저 지금 어그로요 여기 지금 마지막 돌리고있는거 어그로요 그거 거의 다 돌렸어요 아 저 지금 이픽님하고 같이 돌리는중임 오케이 오케이 아 쟤 막픽은 뭐해 쟤 어그로였는데 지금 딴 데서 뭐하고있나봄 아 진짜 도미도 안되네 그래도 저사람이 아까 어그로 좀 끌었잖은 지금 우리 살리죠 진짜 진짜 아야야야야야야 너무 무리해 그래 아드가 아닌데 큰일났네 아 이게 당하네 이게 아 이게 뭐해 아 오 제발 너무 다 멀리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제발 투구장만 오줬는데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맵 구성에 가서 치료를 합시다 그냥 탈출 안 돼요 이게 투구가 있으면 탈출이 안 되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로 쭉 가면 있거든 한방평 아마 안했고 금방에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어디선가 내가 크크크크 와라베그 코우이 와타시가 키미오코로스 이러면서 있겠지 뭐야 놀고 있었잖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해준다 해준다 와 배신했어 야아아아아악 야아아악 야아아악 진짜 나쁜새끼 야아아악 야아아악 어이 미친 미친다 뭐하냐 이거 아 진짜 이 나쁜 놈이 왜 야아아악 야이씨 나쁜새끼 아 이 시계는 있구만 야하 이 개나쁜놈새끼 아 진짜 ㅋㅋㅋㅋ 야아악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